끝으로 영화 정말 재미있고 알차게 잘 보시라고 우리 유정선대의 박혜지씨가 끝을 가져주 부탁을 드릴까요? 잘생겼다! 오늘 마지막 무대 인사인데 이렇게 두껍게 호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미있게 관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불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CGN도트의 주요 배우 분들과 감독님이셨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판결을 보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찍은 사진은 개인 소장하지 마시고 열심히 올려주세요 영화 재미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